북한은 지금 새우 다듬고 있는데 아까 홍사면 한다고 그랬잖아요. 면에다가 새우를 갈아서 만드는 면이거든요. 감칠맛이 나는 면. 근데 국수, 새우로 같이 반죽하면 잘 끊어지는데. 엄청 좋네. 북한은 저 뭐야? 전문 풀을 쓰셨네요. 아, 홍사면 전문하고 같이 해서 하는구나, 면을. 그래야지 이게 찰기가 있으니까. 잎 반죽처럼. 홍사면 반죽은 명만의 푸를 써서 넣고 새우 갈아낸 걸 넣고 허춧가루 넣고 밀가루로 반죽하면 돼요. 질게 하면 얘가 국수를 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되직하게 해가지고 반죽을 많이 해야 돼요. 여자보다 남자가 더 힘이 있을 텐데. 감사합니다. 나 얼마나 쌈이 나던지. 수요일 밤 8시 20분. 한식대첩.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찾아갑니다. 딜리셔스 라이프. 올리프.